이시발... 아줌마님, 혹시 아까 그 사람이 다음에 어느 쪽 밟았는지 기억나요?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. 내가 맞춰야 아줌마도 살아요. 그게 왼쪽 같긴 한데... 아냐!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어!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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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왼쪽으로 갔어! 아냐, 거기서 오른쪽이었어! 아냐, 왼쪽 갔다가 왼쪽으로 갔어! 아니야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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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어!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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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왼쪽으로 갔어! 오른쪽? 아니야! 미칠 새끼야! 거기서 오른쪽이었어! 야 이 씨발 놈들아! 왼쪽! 씨 말! 쌍물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할까? 쟤는? 오른쪽이였네 아니야 거기서 오른쪽이었어! 한글자막 by 한효정